네, 그쵸? 한 번 나도 봐야겠다 이거 신기하네 소리가 안 나오지?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... 아구야 드디어 솔로 브이앱을 솔로 브이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일본에 출국을 하는데 가기 전에 진짜 한 한 몇 십 분? 잠깐 하고 가려고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... 잠시만요 눈 피웠어 마스크를 좀 써야 하나 안 켰나? 저는 상태가 조금 약간 부어가지고 괜찮나요? 약간 아닌데 잠시만요 안 괜찮습니다 네, 괜찮습니다 지금 마스크 쓸까요? 안 쓸까요? 네, 잠시만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사실 되게 옛날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항상 솔로 브이앱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한테도 말했고 막 다 말해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천라랑 같이 공인 상담소 그거를 이제 했잖아요 조금 안 한 지 오래됐긴 했는데 저랑 있을 때는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됩니다 네, 오늘 되게 제목도 되게 약간 어저께 리슨에다가 되게 센스 있게 샀었는데 저 요즘 마스크 잘 써야죠 뭐야, 뭐야? 이거 도끼였구나 이게? 난 또 샌 줄 알았어요 어쩐지 이거 없앨게요 그냥 웃기였구나 진짜 머리 안녕 댓글 좀 읽어볼게요 그렇죠, 오늘부터 1일 잘 치셨죠 그다음에 여러분 어저께 서가대 안무 영상 보셨나요? 서가대 안무 영상 보셨나요? 서가대 안무 영상 보셨나요? 되게 저가 되게 완전 탄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번 무대 때 모니터를 잘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춤춘 게 잘 안 보였어가지고 모니터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보는데 이렇게 터리가 그냥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만족스러웠어요 좋아, 좋아 신기하다 근데 내가 솔로VV라니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근데 잠시만요 어렵긴 하구나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 Yen님 Yen님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, 요즘 뭘 제일 좋아하지? 찾아봐야겠다 너무 좋은 노래 너무 좋은 노래 많긴 한데 최근에 막 혀거님도 앨범 나오시고 그러시던데 좋습니다 저 이어폰 범인이 제가 말한 거 같은데 사실 사실 저의 뭐였지 소파에 있었어요 숙소 소파에 있었는데 그걸 못 찾고 제가 계속 누구지 누구지 했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어폰이 보통 이제 오른쪽 왼쪽 다 들려야 되는데 뭐지? 왼쪽이 안 들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랑 안 어울리게 그 뭐지? 그 에어팟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해찬이 형이 준 거거든요 케이스도 해찬이 형이 준 거고 그 몬스터 케이스 저기 있는데 지성이 바보죠 저는 바보죠 이제 이 옷이 사실 공항 이제 공항으로 입고 갈 옷인데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제가 몬스터를 잘 못해가지고 잠시만요 더 괜찮나요? 조명 때문에 지금 잘 보이는 건가요? 진짜 신기하다는데 이거 저 에어팟 에어팟 이름이 한 개는 크림맛 붕어빵이고 한 개는 팥맛 붕어빵이에요 형들은 지금 공항 갈 준비하고 지금은 아직 숙소에 있습니다 너무 떨린다 어떡해 왜요? 사실 그리고 제가 일어난 지 조금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지금 약간 얼굴이 조금 많이 부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이런 여러분 여러분 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됩니다 제가 다 들어주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? 뭐지 뭐지? 도영이 형 제가 생일 축하했습니다 도영이 형 앞머리 너무 긴가 뭐겠네 잠시만요 어떤 거랑 되지? 뭐지 이거 뭐야 뭔가 조금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딱 그거 없나? 안경 그래 안경 같은 거 우리 여러분 이건 완전 선배 자카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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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는데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아 왜 이렇게 오른쪽도가 어? 석와대 그 인생 아 뭐지? 인생샷? 넷컷? 그거 뭐였지? 아니 그 넷컷 뭐 그거 찍은 거 어떻게 알았지? 인생 넷컷 맞아요 인생 넷컷 그거 어떻게 알았죠? 누가 말했나? 모르겠네 공부 좀 잠시만요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해줘 애매하네요 애매하구만 공부 그렇죠 컴온한테 안경 딱 그렇지 사실 진짜 어렵네요 진짜 하기 싫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참 맞아요 사실 그거를 이제 하기 싫은 걸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대단한 겁니다 약간 다 대단하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본인이 대단한 걸 모르는 거 같은데 저는 진짜 행운이죠 완전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면서 아이고 또 이제 민물정원 씨가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지 이거? 받을까요? 아니 받아야겠다 여보세요 형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머 우리 지수이가 안경을 썼잖아 안경... 그렇죠 썼어요 보고 있어요? 너무 어색해 어색해 바보 같아 바보 바보 같아요? 벗을까?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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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? 오케이 알았어 아니 괜찮은데 괜찮잖아요 귀여운데 벗어 왜왜왜 아니야 너는 조금 더 그런 너무 까매 안경이 까매? 까매 약간 좀 더 얇고 약간 좀 귀여운 약간 뽀로라 안경 이런 거 써야 돼 근데 그런 게 없다 뽀로라 안경 없어? 뽀로라 안경? 뭐지 이거? 우리 또 지수이가 또 명언 타임을 또 하고 있었구만 아니야 아니야 아직 그 타임이 안 나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? 뭐? 괜찮은데? 여러분 네 지금 괜찮지 않아요? 이거는 시즈니가 판단해주세요 이거 벗어라 1번 계속 써라 2번 렛츠기릿 시즈니가 하는 거 뭐 그쵸 아니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이러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약간 조금 얼굴이 나 지금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 지금 청순하고 거의 뭐 지금 거의 내가 뭐 어느 정도냐면 지금 당장 지금 이쪽 창문파보로 딱 뛰어내려가지고 딱 착제를 한 다음에 아파트 딱 꼽아가지고 창문파보로 딱 부를 수 있어 그런 말 어디서 배운 거야 대체 이거 다 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들 지성아 너는 너는 지성쥬스 없니? 그게 뭐야 형 형 지금 1번이 엄청 많아요 뭐라고? 1번이 엄청 많아요 1번 1번이 뭐야? 계속 써주세요 아닌가? 아니 맞을걸요? 맞죠 1번이 뭐야? 계속 쓰기 안경 아 안경 계속 쓰기 어쩔 수 없다 써야겠다 근데 뭐라고 뭐라고 네 우리 시즈니들 잘 있었나요? 뭐야 이거 말 이거 보여줘도 괜찮겠지? 우리 시즈니도 제 민물 장어 제 민물 장어 아 버슬이에요 아 버슬이에요 그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지성아 개인 브이요 어때? 재밌지? 아 괜찮아? 아니 재밌는데 너무 떨리네요 그다음에 약간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왜 왜 왜 눈이 약간 부었어요 아 지성아 지금은 충분히 귀엽다니까 우리 시즈니들이 우리 지성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이고야 그렇게 지성이 멋있어 멋있어 지금 표정 멋있어 아 진짜요 저리 가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끊을게 알겠어 알겠어 우리의 자나다와 시즌이를 지성이많이 보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리고 이제 재민이 형이 또 고맙네요 그다음에 제가 봤는데 곧 생일이네 봤는데 제가 목소리가 되게 낮다고 생각보다 엄청 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랑은 아닌데 뭐 목소리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다고요 벌써? 네 이제 슬슬 오늘 진짜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 슬슬 제가 이제 공항에 가야 돼가지고 아우 진짜 공항에 가야 돼가지고 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본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된다면 10시가 안 넘어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제발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하고 싶네요 그때는 딱 이제 안 부었을 테니까 딱 그때 제대로 하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너무 오늘 너무 조금 봐가지고 좀 아쉬운데 몇 분이지? 15분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15분이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꼭 많이 할게요 안녕 너무 떨리다는데 이거 떨렸어요 다음에는 막 고민 상담소 많이 할 거예요 우와 손끌게 오케이 오케이 피스 안녕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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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